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14장 마지막 5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가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에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이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가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형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형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불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불과 살아있는 새와 백형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3장 14장 2장 이 2장에는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나병은 오늘의 한센병이라고 하죠 요즘은 나병 또 옛날에 쓰던 문둥병 이런 얘기하지 않고 이제 그 단어가 안 좋은 느낌을 주고 또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병이 치료하지 못할 병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뭐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치료하지 못할 병으로 여겨졌을 때 그래서 뭐 하늘에서 벌을 받았다 그래서 천형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죠 그때 쓰던 그 단어가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센병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뭐 한자를 써서 성경에 나병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란 표현이 요즘에 쓰는 한센병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13장 14장 일례위기 2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나병 이게 굉장히 넓은 범위에 그런 거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한센병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13장 14장 2장에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게 54절부터 57절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요약이죠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옴, 우리 옴이라는 거 옴 올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뾰루지 또 뭐 이렇게 색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는 세 군데 사람, 몸, 사람, 몸, 신체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의복에, 옷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벽이라든지 건물, 가옥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 이 세 가지의 나병 현상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그런 규례가 이 두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피부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옷이라든지 또는 집, 벽이나 이런 데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도 여기서 나병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병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한센병 그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현상을 다 이제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피부에 연관된 것도 그냥 뾰루지, 그리고 뭐 종기, 그리고 옴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 오늘날 얘기하는 한센병 뭐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요즘보다 못 고치는 질병이 더 많았습니다 또 의학적인 그런 치료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병 그러면은 아 이거는 못 고친다 그러면은 뭐 하늘에서 벌받았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결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때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활 전체가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 몸 이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제 이 래위기 13장, 14장 또는 래위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정결규례, 정결함, 깨끗함에 대한 이 규례는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이게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그 형식적인 것은 폐지가 되고 정신은 계속 이어받고 이런 게 이제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안식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글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아요 그죠? 글자 그대로 지키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주일날이 아니고 토요일이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에게 하루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게 이제 문자대로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루도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도 요즘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거나 그런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죠 안식일에는 밥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 취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자대로의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완성된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이 그림자 모형이라면 주일은 그 실체가 온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레위기에 기록된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오늘날 의학적으로 한센병 이것만이 아니라 그냥 뾰루지, 종기, 또 피부에 나는 여러 가지 각종 피부병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나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신약 성경에 사람 몸이 참 중요하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구절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구절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참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고 그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구하시는 집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정서껏 예배하고 마음과 또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 됐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면 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몸도 소중하게 잘 보살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가진 신앙관 제가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설교를 할 때 오늘 아침도 새벽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어떻게 잘 전할까 그게 최대한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것 외에 목사도 자기가 가진 신앙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은 달라도 괜찮아요 목사하고 성도도 달라도 괜찮고 성도들끼리도 스타일은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의 신앙 스타일을 이렇게 저렇게 닮아가고 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겠죠 또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진 신앙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거는 스타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성경의 근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뭐냐면 신앙은 조화스러워야 된다 조화와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다시 연결시키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몸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내 굴린다 그러면 그거는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몸을 돌본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의 건강을 마땅히 돌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은 당뇨이 있으신 분이 많으신데 그래서 일반적이기도 하니까 제가 그거를 보기로 들어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수치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 조절해야 되고 근데 당 있는 사람이 에이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뭐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음식 조절도 안 하고 입에 땡기는 대로 다 먹고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또 당이 있으신 분은 꼭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상식이고 사람 몸이 그렇잖아요 근데 당이 있으신 분이 그냥 귀찮고 게을러서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악이 당 수치 조절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기도란 말이죠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게 늘 같이 이렇게 훈련되어야 돼요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그건 사실은 성경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하는 분 중에서 유별나게 어느 한쪽으로 막 깊이 빠진다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이 마음 속에 뭔가 어떤 이런 불안이라든지 마음에 차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필이 딱 꽂히면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교회 활동에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쏟는다 사람은 교회 활동만이 아니라 가정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정은 별로 돌보지도 않고 가정에 할 일도 있는데 그건 안 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교회만 와서 산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직장의 근무 시간이다 보통 직장마다 틀립니다만 9시부터 출근 또 6시 퇴근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근무 시간인데도 구역 예배 구역 드린다고 해서 근무 시간 중에 나간다 나가는 것도 거짓말하고 나간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러 간다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첫째 거짓말했다 두 번째 직장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직장 근무 시간 빼고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직장 상사나 동료한테 아유 나 교회 다니는 거 잘 알지 않냐고 근데 어 교회 모임이 이 시간에 어떻게 잡히게 돼서 내 양해 좀 구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괜찮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다 삶에서 아우 이런 게 부족하다 또는 아우 나 이런 거에서 좀 열등감 열등감은 넓게 보면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심한 사람 또 그게 아주 유별나게 나타나고 그러면 그거는 병일 수 있고 등등 그런 거죠 뭐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우쭐하다 우월하다 그런 거는 거꾸로 뒤집으면 그 방면에 뭔가 열등감이 있고 또는 열등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사람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근데 이런 것이 늘 조화스럽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훈련 몸과 마음과 영혼 이런 게 사람이 종합적으로 조화스럽게 이렇게 성숙해야 돼요 그게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지 않고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열등감 또는 어떤 우월의식 이런 게 한쪽으로 필이 탁 꽂혀가지고 글로 막 집중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단되는 거죠 더 이상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딱 중단되고 한쪽으로 함정으로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30년, 40년, 50년 오래 했는데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지 않다 그게 이제 대부분 그런 거예요 신앙이 좀 성장하다가 언젠가 딱 한 군데서 걸려서 더 이상 신앙은 성숙하지 않고 그 방면으로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이 어느 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통독 운동합니다마는 또 내년에 필사도 할 것이고요 또 암송도 우리가 늘 12구절씩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암기력이 뛰어나다 근데 어떻게 뭐 옛날에 다 살기 어려웠고 그래서 교육은 많이 못 받았다 또 다른 사람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는 좀 그렇지 못하다 근데 암기력이 뛰어나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우 좋잖아요 내가 성경 암송 잘하니까 그래서 성경 암송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거기에만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의 함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하니까 교회는 열심히 하면 다 인정받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남보다 먼저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됐다 근데 그게 무슨 계급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은 더 성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늘 자기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고 늘 겸호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서 신앙은 늘 종합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또는 자식을 누구다 다 자녀 기르면서 자식을 잘 기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돈이 많다고 자식이 꼭 사업자라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뭐 어떻게 교육 많이 받았다고 자식들이 꼭 다 공부자라는 거 아니고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녀가 굉장히 잘 됐어 부모는 좀 뭐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지 못한 것 같은데 자녀가 굉장히 잘 됐어 그럴 경우에 막 자녀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하지요 자식 잘 되면 얼마나 우쭐해요 또 어디 가서 그 얘기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막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면 또 역시 그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인격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거는 우리의 우리의 신앙 믿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다 관련이 된다 그런 거죠 자 래위기 13장 14장을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이거를 얘기하면서 사람 몸에 돋는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모든 피부병을 전부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옷에 무슨 뭐가 발생한다 그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까지 얘기를 해요 집에 발생하는 거는 습기가 차면 곰팡이 같은 게 피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곰팡이가 핀다든지 또는 집에 습기가 차가지고 무슨 균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사람 몸 그리고 옷 그리고 집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사는 일상생활에서 옷 안 입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또 누구나 다 이렇게 집에 살잖아요 집이 좋든 안 좋든 어떻든 그건 둘째치고 사람 살면서 집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사는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하고 연관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멋진 신앙 아닙니까 이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이 두 장에 담긴 정신 그 뜻이 그런 거예요 그 뜻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는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앙 생활 잘하는 또 직분도 받아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노님 또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는 그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다 사업할 때 보면 그 사람 무서워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권사님이고 또 장노님이고 집사님인데 막상 그 사람 사업하는데도 같은 동종 사업한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참 인자하고 그런데 사업할 때 무서워 그런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몸도 그래야 된다 또 옷도 그래야 된다 심지어는 내가 사는 집까지 그래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모든 면이 다 그래야 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그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회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회는 사회가 아름답고 깨끗할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교회 안에서 당연하죠 교회 생활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남에 대한 험담, 비난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한다 아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휴인 얘기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어요?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 직장에서는 거짓말해도 되나요?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제대로 장사 잘한다 진짜 제대로 사업 잘한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생각할 때 아유 그 김사장은 믿을만해 그게 진짜 사업 잘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어떻게 장사하면서 안 속입니까? 그런데 진짜로 탁월한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사를 제가 안 해봐서 그렇지만 뭐 이런저런 책으로나 또 이런 오늘날 세상에 사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대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대기업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든지 구글이든지 진짜로 세계적인 기업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뢰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뭐를 속였다 그러면 기업의 매출액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일차, 폭스바겐, 배출가스 이런 것 때문에 매출액이 몇천억 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돈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장사든 큰 장사든 그러니까 어느 집이 진짜로 그 집은 재료 거기서 쓰는 음식, 식재료가 진짜 거기는 믿을 만하다 그런 이미지가 신뢰가 쌓이면 사람들이 그 집 많이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 원리는 생활에도 다 적용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를 대하든지 호의와 선의를 대하고 만일에 장사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 양반은 진짜 그래 저 박사장은 진짜 그래 그러면 그 장사 잘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공직자면 법 어기고 그러지 않고 그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회 곳곳에서 말하자면 건강한 민주주의를 키워가고 또 건강한 시장 경제를 키워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비기 13장, 14장, 2장에 담긴 이런 정신이 우리 모두의 생활에서 늘 더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닮아간다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기쁘고 또 가정과 가문이 복받고 그런 복이 주변으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늘 이 나라에 아름답게 서로 존중하고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또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진실하고 또 아름다운 사회,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비기 13, 14장에 담긴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묵상에서 깨달은 대로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새벽에도 여기에 나오신 귀한 분들이 각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잇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이천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화요 여전도 기도회와 교구 기도회 교구 전도팀에게 기도응답과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소서 성전입당 6주년을 맞아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말씀상 성경대학 양육반 훈련생들과 모든 훈련자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소서 12월에 선물 나누기에 함께 동참하여 세상이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는 손길 되게 하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각 부서에서 준비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축복하소서 어그러진 자아상을 보여준 국가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면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가르치옵니다 다른 복사무수 통해서 주신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주의 원칙과 얼마나 하나님 소주가 데려다시지 못하다며 모든 근육에서 모든 것을 정결하고 그룹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살살 펼수 있도록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말씀으로 그룹함을 입으며 삶의 모든 행동으로도 그룹한 타림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 잘 가르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주의에 우리가 노려받고 앞으로도 그룹한 타림으로도 그룹한 타림으로 우리의 일상이죠 막 쌓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그룹할 때 원하고 계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나와 가정으로 그 삶의 이 말씀으로 원하는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룹한 말씀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띄운 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번에는 계속 그룹한 엉망을 해 주시고 막 쌓여주시고 나의 엉망을 주시고 하여 나의 엉망을 주져도 그룹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